내가 이 속을 트다 보니까 본판은 참 부드럽고 아주 참 착한데 얼굴이나 뭐 막 말하는 게 이렇게 살았더라고. 저를 뾰족히 다니면서 보니까 이야 지금 한번 보소 얼굴이 서 있는 거. 저분은 죽으면 불쌍하러 모셔한다니까 얼굴이 좀 훤해 그래 안 그래.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렇게 좋게 바뀌는 거고 나쁜 데 가서 수행하면 나쁘게 바뀌는 거야. 보고 배운 게 뭐야. 영화사에 와서 이렇게 하루 웃고 재미있게 즐기고 공부도 하고 좋지요. 얼굴이 너무 좋아 보면 얼굴들이 그냥. 여러분들은 영화사에 와서 살기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뜻이요. 40분 편의점을 갖고 온다. 이준 Demon. 이준 Demon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